이게 바로 무려 5개월 동안이나 식초물과 소금에 절여진 무라는데요. 아, 진짜로 물이 엄청 젖었네. 맨 처음의 모습과는 달리 장동안은 그야말로 차고 넘칠 듯한 물로 그득합니다. 수분이 빠진 자리에는 미리 채워두었던 소금에 염분이 들어간다고 하는데요. 과연 그 염도는 얼마나 될까요? 절인 무의 염도를 재본 결과? 1,967. 설마 달인 이대로 장아찌를 담그지 않으시겠죠? 역시나 장아찌를 담그기 전 따로 하는 일이 있다는데요. 달인의 비장의 무기는 바로 열무줄기. 이 열무줄기가 장아찌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건지 일단 지켜보니. 가마솥에 열무줄기를 넣고 푹 삶아냅니다. 그런데 가만, 아니 장아찌 담그시다 말고 갑자기 열무청은 왜 삶으시는 거예요? 장아찌에 짭짤한 염분을 빼려고 해요. 염분을 빼신다고요? 열무줄 대체 어떻게 염분을 쭉 뺀다는 건지 궁금한 찰나. 삶아낸 물만 퍼른다? 이게 바로 짜지 않은 장아찌의 비법 맞나요? 삶은 물로 물을 염을 빼면 더 쉽게 빠지고 맛있고 열무 냄새가 나가지고 당관하다. 2시간 당관하다가 염이 빠져요. 5, 6개월을 꼬박 천일염에 푹 절여 숨이 팍 죽은 물을 건져. 열무청 삶은 물에 목욕을 시작한 지 20분쯤 지났습니다. 그런데. 어머머머머머. 저게 뭔가요? 보글보글 올라오는 하얀 텅어리들. 저게 바로 절인 무에서 빠져나온 염분이란 말씀인 거죠. 자 그렇다면 절인 무의 염분이 얼마나 줄었을까요? 열무청 삶은 물에 2시간 동안 푹 담가 염분을 뺀 무의 염도 측정 결과. 1022mg. 담그기 전과 비교하니 945mg의 염분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.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런 방법을? 머리로 하더라. 머리로. 다 차같이도 머리로 이제 먹어서 배워하더라오.